이 곡은 놀랍게도 저의 솔로곡입니다. 여섯 명이서 함께 불렀어야 하는데 저 혼자 부르려니까 좀 많이 힘들고 버겁지만 열심히 불렀습니다. 괜찮은데? 괜찮은 것 같은데? 어? 이제 이 방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어요. 요금은 만족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? 만족.. 만족스럽진 못해요. 요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열심히 불렀는데 제가 솔로가 나옵니다. 나머지 다섯 명이 보고 싶으셔도 그 마음을 저 많이 응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녹음이 다 끝났습니다. 여섯 분께서 지금 굉장히 스케줄도 많고 녹음하면서도 계속 그냥 뭐 좀 짜증 한 번 안내고 이렇게 열심히 주는 거니까 저도 너무 고맙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앨범 정말 딱 멋지게 완성했으면 좋겠어요. 하고싶은